안녕하세요. 송나의 역할의 이민정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윤기준 역할의 이상임입니다. 하나, 둘, 셋. 95점! 어? 저는 95점입니다. 난 100점인데? 저희가 초반에 많이 싸웠었어서 티격태격 해보면 더 정된다고 그러잖아. 네 그런 씬들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희는 그냥 하는 씬인데 사람들이 티키타카 되게 잘 산다고 네 조용히 해줘! 여기서는 뭐야 이거?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? 사공원 자리야 야 이따! 이 자식아 너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? 어? 너 그따구로 살지마 니가 그렇게 사니까 이혼을 당하고 그러는군 조금 늦지 않았어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일요기야?! 이럴여? 우리 오래부터 영어 스토리 들어가자. 강소희 민은아 남자목소리네요. 가끔 들으러 가면 재미있어요. 여러분은 뭐예요?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왜 이민정 씨한테 못해주냐고. 진작에 말좀 잘 듣지. 이혼당은 어르신들께 학교얘기 하세요. 아니 그니까 이혼하자고 해 하자고 됐냐? 홧김에 그러지 말고 나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잖아. 아니 나 홧김 아닌데? 나 진지해. 그니까 하자고 이혼하자고. 뭐? 도와주는 거잖아 지금. 도와주는 거잖아. 우리 보고 즐거워해야지. 즐거운 여름을 날려버릴 준비가 되셨죠? 네. 준비됐습니다. 준비됐나요? 나이와 규진이가 앞으로 더 보여드릴 얘기가 참 많고 여러분들의 공감을 기대하는 얘기들이 많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저희 드라마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해주세요. 네.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띵뼘! 알았어 그만해. 죄송합니다. 너무 과연.